히! 변신자동차 도봇 제트! 라고 그러더라구! 제트가 변신이 됐어... 에잇! 큰 몸으로 변신을? 하! 그렇다면 더 장렬한 최후가 되겠군! 산산조각을 내주지! 제트의 마인드코어! 제스! 엑스! 파워 스메스! 파워 스메스! 파워 스메시! 엑스! 흠! 어림없지! 제트! 레이저! 넷! 레이저 넷! 일하고 가르더라고! 엑스! 파워 스메시! 파워 스메시! Y! 소니킹! 소니킹! 와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 왓타! 뭐야 이것들이 스파이더 제트 스파이더 스파이더 파워 시절 파워 뭐하는 짓이야 아 더럽게 시즈어스 무중력 챔버 이상 없습니다 이쪽도 오케이 좋아 지금까지 잘 버텨뒀다 제트 얘들아 준비됐니? 네 지금 제트의 상태론 이게 컴파운드를 옮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 오늘은 누구보다 너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할 수 있지? 네 5분 안에 끝내면 우린 제트의 마인드코어를 최대한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용기에 옮길 수 있어 그럼 시작하자 반중력 장치를 가동합니다 반중력 장치를 가동합니다 반중력 장치를 가동합니다 널 동행 장치를 Kont여중 저는 정식은 과연 여성에 Butler 한글자막 by 한효정